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자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에서는 나이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선물 드릴 거 이런 거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그거 얘기하기 전에 어제 증시 상황을 좀 봐 드릴게요. 어제 증시는 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적은 대로 지금 테슬라 S&P500 지수 편입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S&P500 리밸런싱. 리밸런싱이 뭐냐? 테슬라가 이제 S&P500에 신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종목들 있죠? S&P500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조금 팔아야 돼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 홀딩을 약간 밸런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게 S&P 리밸런싱 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었고 그 다음에 코어 드리플 위칭대가 있었어요. 파생 시장 옵션 만기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수도 만기 됐고, 장시작과 함께 지수는 만기가 됐고 지수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옵션은 장 마감. 이제 만기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하루였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탁 급 반등해서 울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100% 다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원래는 증시가 빠질 게 아니었어요. 빠질 게 아니었는데 좀 옵션 때문에 파생 시장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걸 내려서 이렇게 페이크를 한 거죠. 파생을 잘 모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옵션 만기일날 이렇게 페이크라고 하죠.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막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올려야 하는데 빠지는 것처럼 해갖고 프리미엄을 죽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다가 마지막에 확 올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라가는 거였는데 잠시 옵션 만기일. 요거 쿼드리플 리칭 데이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시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해석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 얘기를 할게요. 나이키가 실적이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나이키가 이상하게 원래는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는데 왜 이번에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할까? 실적이 개판일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인수합병 소식이 있나? 뭐 이런 예측을 했는데 100% 다 틀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글에도 제가 그렇게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도 100% 틀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여하스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맞지도 않아요. 맨날 틀려요. 이렇게. 제 얘기는 100% 믿으시면 안 돼요. 하여튼 나이키가 이렇게 실적 대박이 났고 이렇게 나이키 주주분들은 오늘 그냥 치맥 파티 하세요. 하여튼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한 24% 정도 신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얘네들은 Non-US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나이키는 국제시장, 인터내셔널 마켓을 더 공략을 합니다. 더 커요. 그래서 마켓이. 그래서 얘네들은 매출의 70%가 Non-US에요. 미국보다는 Non-US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 이제 Direct Sales 있죠?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거. 이게 플러스 한 32% 신장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Direct Sales.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키가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존에서 그걸 다 빼고 자기네들이 직접 팔겠다 해서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이키 주주분들은 환호해야 돼요. 이런 날. 역시 내가 나이키를 잘 믿었어 하면서 테슬라 막 오르면 역시 테슬라 내가 계속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리턴이 잘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나이키도 자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그 나이키 요걸 보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이키는 이제 신발 회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데이터 컴페니가 돼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나이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거죠. 기업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약간 클라우드 컴페니 급으로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이키 주주라면은. 근데 나이키가 그러면 이렇게 로켓을 타고 계속 갈 거냐? 그거는 제가 모르죠.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모릅니다. 로켓을 타고 폭등할지 또 횡보를 할지. 근데 나이키는 굉장히 성장 스토리가 좀 좋아 보여요. 요거 나이키 얘기는 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연준이 아 니네 은행들 잠시 우리가 멈추게 했던 자사주 매입을 다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로 JP Morgan이 한국 시간 오늘 아침에 바로 JP Morgan이 우리 30 billion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제 Q1부터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30 billion. 30 billion은 그래도 꽤 큰 겁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배당은 뭐 주당 0.90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JP Morgan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곧바로 또 한 몇 십분 후에 골드만에서도 아 그래 우리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시작하겠다. 근데 이 규모나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큰 투자은행이 이걸 바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다시 하겠다 하고 이제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결과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 이 투자은행 섹터는 많이 오를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겠고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예전에 한번 썼는데 폴님께서 우리 구독자 분인데요. 이렇게 저는 은행주에 대해서 긍정적이시네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10월 10날 올린 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은행 관련된 영상인데 제가 요 글에 댓글에 제가 아 그런가요 했어요. 그렇게 들리나요 하면서 그랬더니 2분기 때도 이때가 3분기니까 2분기 때도 비슷한 긍정적인 모습을 제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크크를 하셨어요. 왜 크크 하시지? 여하튼 폴님은 저는 누군지는 잘 전혀 모르지만 잘 모르게 전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주식을 세밀하게 보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갖고 왔어요. 이게 XLF거든요. 이게 파이낸스 섹터 추종하는 ETF인데 그때 영상 올렸을 때가 이때 11일 2일 2일인가? 10일인가? 네 이때 죄송합니다. 2일로 해 놨네 10일이면 이쪽에 있다 20%가 한 플러스 한 10 5% 정도 되겠죠? 6% 되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쭉 이게 올라왔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본 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빠졌을 때가 있는데 곧바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이 저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오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확 이렇게 상승을 큰 상승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은행 섹터를 굉장히 좀 계속 좋게 봤었어요. 남들 다 관심 안 가지고 다시 뭐 은행주들 웰스파고 막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 은행 섹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깔려 있는 조건들이 계속 개선되는 게 좀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그런게 개선이 되면 이 파이낸스 쪽이 그래도 수혜를 빨리 받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기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때 이때도 영상 만들면서도 이게 파이낸스 쪽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이게 한 플러스 16%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인덱스 펀드 이런 펀드 이런 펀드 이런 인덱스가 16% 오르면요. 개별 종목은 못해도 한 뭐 40% 이상은 오릅니다. 3, 40% 2배 정도는 더 올라요. 개별 종목은 요거는 아마 개별 투자은행 종목들 들여다보시면은 16% 이상은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도 한번 보세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감마 이퀄 S 플러스 R 이라는 걸 제가 올렸었어요. 이게 12월 2일날 게시판 커뮤니티 글로 올렸었는데 요런 것만 딱 남겨놓고 제가 다른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4개의 댓글이 막 달렸는데 거기에 감마는 뭐 이렇게 맞추신 분이 계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S 플러스 R 아무도 못 맞추셨어요. 그래서 S 플러스 R 은 실은 그 요 표시 있는 분들이 이제 멤버십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제가 공유했어요. S 플러스 R이 뭔지 12월 2일 요거 올리고 그 주 일요일날 요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지났으니까 요걸 좀 공개할게요. S 플러스 R 은 뭐냐. 자 산타 랠리를 전 예상을 했어요. 이게 언제 12월 2일 이에요. 12월 초. 산타 랠리를 전혀 예상하고 이 감마 값을 대충 보니깐 산타 랠리가 좀 실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차트 좀 갖고 왔어요. 그게 이게 S&P500 인데 이때가 12월 2일 이거든요. 이때부터 1.5% 올랐습니다. S&P500 지수가 근데 아까 앞전에 얘기했죠. 지수가 1.5% 오르면 개별 종목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 최소 뭐 3,4% 최소에요. 오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게 산타 랠리에요. 계속 상승했잖아요. 상승하다가 여기서 조금 빠졌지만 바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주는 크리스마스 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마 이꼴 S 플러스 R에 비밀을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번주 라이브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선물을 드리겠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팬데믹 전에 연말에 오프 모임 같은걸 가끔 했었거든요.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저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내년도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공유를 하는 이벤트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오픈 모임을 못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에서 저하고 교감하시는 분들 소통하시는 분들 한테도 똑같이 그런 전통을 이어가야겠다. 그래서 한 종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날 이게 선물이 선물이 될텐데 일단은 미션패망 1등 하신 분 2등 하신 분 발표하면서 1등 하신 분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요거를 좀 제시해 드리고 여기서 그분이 어떤걸 선택했냐면 4번을 선택하셨어요. 4번 선택을 했고 그러면 4번 선택한게 지금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에 나오는 1.5% 보다는 더 많이 올랐어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틀리진 않을 거에요. 올랐고 그러면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걸 공유할 것인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어떤걸 공유해 드릴까 그래서 두개 후보를 제가 집어넣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 네 둘다 비슷하게 투자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기초자금이 그래서 요게 좀 fair 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두개 후보를 선정해 놨는데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멤버님들은 댓글에 5번을 공유 받고 싶은지 아니면 7번을 공유 받고 싶은지 각자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어요. 안 남기셔도 할 수 없지만 둘 다 지금 이때 보다는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어떤게 더 많이 올랐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거는 5번이냐 7번이냐 그거를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번 일요일 라이브 방송 때 제가 홀딩하고 있는 그 종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갖고 사라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포트에 이게 있다. 사라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